나이키 에어맥스 1G 안녕하세요 PG 클래스 A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입니다 롱아이언 치고는 쉽고 치기는 어렵고 마치 계륵 같은 존재죠 그냥 빼고 싶지만 뺄 수 없고 하지만 치고는 싶어요 그래야 골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프로들이 롱아이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치는지 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일단은 알아듣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롱아이언, 롱아이언이라고 한다면 아마 6번도 롱아이언 카테고리에 넣는 분이 계실 수도 있구요 아니면 5번, 4번, 3번 아이언 정도를 롱아이언 카테고리에 넣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냥 골프를 즐기는 분이라면 어떤 대회를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롱아이언은 치지 마세요 그게 그냥 교습가로서 드리는 조언입니다 그래서 롱아이언 요즘은 4번 유틸리티 클럽이 4번 아이언을 대용하고 5번 유틸리티 클럽이 5번 아이언을 대용하고 그렇게 회사들마다 맞춰서 나오는데 아무래도 밑에 솔도 넓고 우두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공 띄우기도 쉽고 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클럽이 있는데 굳이 롱아이언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유틸리티 클럽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클럽이 지금 온오프 FF247 II 좀 특이한 클럽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6번 아이언을 들고 있는데 현재 이 모델에서는 이 아이언이 가장 긴 클럽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언을 칠 때 지금 6번 아이언이기 때문에 길이가 저는 미드라이언 정도로 인식이 되는데 여기에서 뒷중심이 있으니까 그냥 치면 크게 부담 없이 한 200에서 210미터를 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6번 아이언 정도로는 한 175미터 정도를 쳤거든요 길게 치면 180 나갈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클럽이 특수하게 제작이 돼서 여러분들께 얼마든지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롱아이언을 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두 번째 제 의견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롱아이언을 치는 방법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롱아이언을 프로처럼 치는 방법 최경주 프로님이 최초의 PGA 투어에 들어갔을 때 막 선수들이 굉장히 공을 치는데 본인이 날아가는 공보다 훨씬 위쪽에서 붕붕붕 날아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은 확실히 힘이 좋아서 쇼다이언을 저렇게 멀리 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딱 가서 봤더니 본인이랑 똑같은 클럽을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롱아이언을 3번 아이언을 8번 아이언 탄도를 치더라는 겁니다 왜? 그린이 너무 딱딱하고 그리고 코스의 그린에 있어서 스피드 그런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린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는 높은 공을 치지 않으면 안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해서 기술을 터득을 해서 좋은 성적을 커주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걸 높게 쳐야 될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롱아이언을 치는 데 있어서 롱아이언을 잘 치기도 힘든데 아이고 탄도까지 높이려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탄도를 높이기 위한 샷이 아니라 그냥 이 치는 방법을 익히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탄도도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제가 날라리 스윙이라고 해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백스윙을 할 때 이쪽 윗날로 올라가고 위에, 위의 날로 올라가고 다운스윙을 할 때 아랫날로 내려와야 된다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 윗날로 올라가야 된다 면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스윙이 동작 자체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늘 윗날, 아랫날, 윗날, 윗날, 아랫날, 윗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칠 줄 알아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소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치킨게임이에요 치킨게임 치킨게임은 뭐냐면 옛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엄석대가 딱 그 학교의 일진 짱을 먹기 위해서 기차에 서 있죠 누가 오랫동안 기차가 오는데 참고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다가 끝까지 버텨서 본인의 위치를 확고하게 한 적이 있는데 이 날을 갔다가 날로 내려오다가 언제 윗날로 빨리 회전을 시킬 거냐 너무 빨리 회전을 시키면 공이 왼쪽으로 확 꼬꾸라지겠죠 예를 들어 날로 올린 다음에 너무 무서워 가지고 확 했더니 이렇게 왼쪽으로 좀 과하게 보여드리긴 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윗날 올라갔는데 내려오다가 버틸 거야 버틸 거야 하다가 다시 윗날로 올리는 타이밍을 뺏겨서 이렇게 우측으로 밀리는 샷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쳐야 될까요 윗날로 올라갔으면 최대한 버텨서 다시 왼쪽 윗날로 올리는 타이밍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공을 높게 쳐야 된다 그러면 다 이런 거 알려주잖아요 여기에서 공을 왼쪽에다 두고 어깨를 떨어뜨려서 위로 올려 때려야 된다 그러면 붕 떠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뚝 떨어져가지고 거리 짧아지는 건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높은 공은 절대로 그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셋업에서 공위치만 약간의 변화를 줄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윗날 그리고 또 다시 윗날 오 이번에 잘 들어갔다 그래서 쭉 공이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이러한 타법을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아랫날로 와서 이쪽 윗날로 올라가기 전에 그 타이밍을 쫙 가져가야 돼요 지금 보시는 분 중에 이거 레슨 왜 잡은 거예요 하지도 못할 거 왜 잡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제가 면 스윙 하지 말고 날 스윙 하시라고 그렇게 누차 말씀드렸죠 그래서 치킨게임은 날 스윙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날 스윙 하다 보면 오 이쪽으로 내가 좀 너무 소심했네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쭉 날아갔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아 이번에는 조금 더 여기서 확 덮었으니까 조금만 늦게 가볼까 해서 조금만 천천히 갔더니 오 이번에는 방향이 괜찮았네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막 스윙 막 크게 가서 꽉 잡고 이렇게 막 돌리는 게 아니라 손으로 탁 탁 난로만 컨트롤 할 수 있는 엄청난 컨트롤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롱아이언을 칠 때는 롱아이언을 칠 때는 철저하게 날 스윙을 하셔야 합니다 윗날 아랫날 거기에서도 치킨게임이라고 해서 제가 치킨게임이라는 레슨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최대한 아랫날로 와서 마지막에 팍 윗날 윗날로 이렇게 올리는 타이밍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손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타이거 킥 아시죠? 이렇게 윗날로 갔다가 앉아서 그냥 윗날로 걸어 놓고 위로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냥 앉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 타이밍을 싹 만들어 줍니다 이것까지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윗날 올려놓고 타이거 로 딱 앉으면 쭉 해서 맞게 됩니다 저는 약간 늦긴 했어요 그런데 공을 치겠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가다가 더 이상 앉으면 오 안 되죠 아이고 아이고 다리 아프라 안 되죠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려고 할 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버티다가 일어날 때 회전이 본인의 생존 본능으로 회전이 팍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억지로 안 돌리려고만 안 하면 그래서 이 방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롱아이언을 칠 때 내가 정말 손으로 컨트롤 할 자신이 없는 분들은 타이거 킹 먼저 연습을 하세요 그냥 엉덩이를 저처럼 빵빵하게 크게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에서 윗날로 올렸다가 쭉 앉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좀 빨리 일어났더니 확실히 얘도 빨리 돌아가네 그러면 내가 조금 늦게 일어나볼까 그래서 자 스윙 가고 앉았다가 좀 늦게 일어나볼까 그랬더니 그 타이밍에 따라서 이렇게 저절로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가 벌어집니다 대신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타이거 킥을 할 때 쭉 내려올 때 팍 치려고 노력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뒤집어 놓은 상태 약간 뭐 클럽이 이렇게 윗날로 올라갔으니까 뒤집혀 있겠죠 이제 아랫날로 내려와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앉기만 하면 이렇게 오다가 지가 아이고 아이고 더 못 버티겠다 팍 이거 타이밍 진짜 좀 약간 좋은 방법 드린 거예요 비법 같은 거 꼭 그거 해보시면 롱아이언, 드라이버, 아이언 다 이 타이밍으로 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기왕이면 제가 약간 업된 상태에서 레슨을 드리면 그냥 윗날로 올려놓고 그냥 주저앉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그러한 샷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친다고 생각할 필요 없이 일단 윗날로 올려놓고 그냥 앉으면 이런 식으로 뭐 제가 지금 엄청 떠들면서 치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이 샷결과를 좋게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오늘 롱아이언 라운딩 네 라운딩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롱아이언을 잘 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다가 제가 그냥 감정이 업이 돼서 이 방법까지 공개를 했으니까 두 개를 접목시켜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롱아이언 의미가 별로 없어요 롱아이언이나 쇼다이언이나 뭐나 결국에는 윗날로 뒤집어 놓고 엉덩이만 앉으면 앉았는데 이거 언제 쳐야 돼요 언제 치긴 언제 쳐요 안 넘어지려고 일어나면 제가 쳐지는 거지 사람 몸은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해서 연구하는 게 이병옥 수특기입니다 아셨죠 꼭 한번 해보세요 이때 그립 꽉 잡으면 안 내려오겠죠 적당히 잡는 연습이 필요하니까 그 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론을 다시 한번 내드리면 롱아이언은 피할 수 있으면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롱아이언을 선택할 바에는 유틸리티 클럽을 사용하고 그리고 나는 아이언 계열을 써야겠다고 생각하면 최근에 나오는 FF2472와 같은 개량된 아이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공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쉬운 골프를 칠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꼭 생각하고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 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PG 클래스의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육대 구두 caut 지민호 핸들 WIN 감사합니다.